와우! 창렬이 형! 안녕하세요 창렬이 형! 창렬이 형 안녕하세요! 둘 셋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우리 창렬이 형이 되게 노래를 잘 부르시잖아요 엄청 잘 부르시죠 응도 되게 잘 올라가시고 그렇다면 혹시 한번 저희 피땀 눈물을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? 진성으로 네 진성으로 저희 다 봤어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인피니트 선배님의 것도 한 것도 봤는데 되게 너무 잘 부르시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려워서 부르시기 힘드실 거예요 꼭 불러주세요 창렬이 형 감사합니다! 저희는 이 노래 불러주셔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